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인천의 한 임대주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자 동작이 잠도 못 자고 어디에 민원을 넣어도 어디서도 해결도 해주지 않고 하니까 불하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였어요 이건 제가 남편이랑 밤에 들려서 옥상으로 가서 그 사람 집을 가보자 한 거였거든요 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덜어져요 저 지금 이거 그때 다시 덜어져요 당연히 무섭겠죠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는 울음소리에 다른 집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하루는 그 통곡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어디서 통곡 소리가 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침실 방에 창문을 열고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창문을 열었을 땐 바깥에서 들리는 줄 알았는데 닫으니까 바로 옆에서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비명소리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망치로 쿵쿵한 것 같아 막 엄청 세게 울리거든요 이게 진짜 아이고 야 이거 뭐예요? 이거 귀마개도 제가 엄청 막 구비해두고 맨날 이거 끼고 자고 이거 끼고 주무세요? 네 이거 안 끼면은 언제 어떻게 소리가 들릴지 몰라서 계속 깨니까 잠을 잘 써요 네 잠을 못 자요 건물이 울릴 정도면 말 잘했어요 볼링공인 줄 알았어요 진짜 걱정돼요 균열이 갈 것 같아요 우와 이 무슨 새떡이로도 쳐도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집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건물을 뒤덮어버린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소리의 울림이라든가 어떤 충격력 정도를 봤을 때 도구를 가지고 벽을 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때린다기보다는 뭔가 자동으로 설치된 도구를 가지고 때리지 않나 소리의 출처가 어딘지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4, 5, 5 할 거예요 4, 5? 진짜 4, 5 4, 5예요 캐리어 다 끌고 40대, 50대 초반 나갈 때는 아주 멋지게 하고 나가요 캐리어 끌고 목소리가 조용한 게 다 이야기해도 맞춰주기 안 하고 어떡해요 말할 때는 낮에는 문제가 없나 보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에게 찾아왔다는 마정숙 씨 한 번은 내려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소리 난다고 그 아저씨가 시끄럽게 자꾸 군대요 아 윗집에서 뭔가 시끄럽게 했나 보죠? 밤마다 뭐 그냥 소리가 쿵쿵 들린다는 등 뭐 이상한 물소리가 들린다는 등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는 등 막 그랬나 봐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요? 뭐 성행이 막 그런 거 예? 성행이 소리가 들렸다 어 그런 것도 막 듣고 이야 이게 도대체 위층 남자가 온갖 소음을 내서 괴롭다며 피해를 호소했다는 그녀 과연 그 주장은 사실이었을까? 어 진짜 궁금하네요 이 분이 좀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을까요? 저희도 그래서 사람 말을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집에 없는데도 시끄럽게 한대요 어잉? 아저씨가 나가 있었고 이제 집에 아예 없었는데 너가 시끄럽게 했다고 보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이 없는데도요? 없는데? 그녀의 항의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마정숙 씨를 피하기 위해 이 빌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위층 남자 음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글을 만나봤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음 잠자 가서 그냥 막 올라와서 막 소리 지르면은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혹시 진짜 뭐 그런 적은 있으세요? 훔쳐 듣는다 샤워 소리를 이상하게 된다 그런 거는 없고 갑자기 초저녁에 경찰이 온 거예요 무슨 일 오셨어요? 했더니 밑에 층에서 소음 때문에 왔다고 신고 들어와서 왔다고 열 받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소음 날 게 없는데 아 혼자 살아요? 경찰분 보고 밑에 층에서 내려가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시켜줄 테니까 한 분은 밑에 내려가서 확인해라 소음이 나는지 치워다니면서 확인시켜줘서요 그 밑에 층에서 소리가 안 난데 경찰이 안 난다고 왔어요? 네 확인하고 갔어요 경찰이 와서 확인까지 했네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밖에 나가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욕소를 퍼대는 거예요 Ну что это... 다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나의 목표는 난 그런 경험을 tart 겪어 봐 가지고 그리고 그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주문에서 끌으니 강아리 같은 거는 너 GR أنくoth 너 죽일 수 있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분들이랑 자주 교류를 했는데 이제는 근처에도 못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저 빌라는 이제 잘 안 가세요? 안 가죠. 문터 오니까 안 가죠. 집에도 놀러 가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하면 좋은데 못 가잖아요. 위층 남자가 이사를 간 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 9시가 넘었는데도 드릴 같은 거 막 드릭드릭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우리 집이 시끄러워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사 갔는데도 시끄러운 거 봐서는 이제는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없죠. 아 저거는? 이제는 아래층에 사는 총각이 시끄럽다며 항의하기 시작한 그녀. 낮에 내 아들이 혼자 있었을 때 와서 시끄럽다고 문을 열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화장실에 가서 물도 내려보고 안방에 또 뭐가 있는가 안방 것인가 가서 보고 다 그랬대요. 도가 지나친데요. 시끄럽고 짰는가 이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럴게요. 그랬는데도 후회가 또 왔어요. 한 몇 번 찾아왔거든요. 그 여사 분이? 당시에 마정숙씨가 아래층에 찾아왔던 실제 영상입니다. 어떡해요? 사고인데 왜요? 경찰서는 같이 와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이 사람은 녹음을 해서. 난 누구를 가지고 신고를 했단 거야? 뭐라고? 난 우리가 시끄럽게 인간 누구를 가지고 신고한다고 신고한다고 경찰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시끄럽네. 신고를 하라고 이 사람은. 난 주방선대. 경찰서에 신고할까? 아니 그건 경찰서는 같이 와봐요 경찰서. 진짜 실제로 시끄러우셨던가. 아니 자고 있었어요 둘 다. 솜턱에는 아우 나 이 소리 막 듣기도 막 이 보면 막 꿈이 나올 거고 겁이. 그날 이후 그녀의 소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건강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아래층 주민.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소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푹 자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밤마다 저러고 나면 잠을 못 자요만. 저 아줌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만.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그녀의 옆집.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그때가 11시가 넘었는데 얘기 좀 하세요. 나 보러 이 건물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제가 조직 스토크도를 산다는 거예요. 조직 스토커가 뭐죠?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스토커? 한 번 봐 조직 스토커 지금 불만으로. 어? 같이 빈 쓰고 있어. 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섭네요. 이선달 이웃 주민께서 마지막 배우회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용해야 되는데. 아니요 조용 안하세요. 걱정이네. 조용 안하세요. 제가 조용한 여자가 아니야.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 공동주 쪽에서 살면 안 돼요. 여러 사람 피해를. 어르신한테도 반말로. 한 번 하면 저 30. 뭐 그냥 далее 담ized를 못할 수도 쏙 다 해요. 아이고 홀로만들한테. 저러면 안 되죠.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게다가 주변 모두를 당황쾌한 그녀의 또 다른 이상행동. 핸드폰으로 꼭 들고 다닐 거로. 이렇게 손 핸드폰 들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어저께도 카메라를 여기서 찍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를요? 카메라를 딱 계속 찍는 거야. 여기 안에 이렇게 안 찍는데. 어머, 저게 왜 저래? 근데 우리가 가서 뭐라고 못해, 무서워서. 왜 찍는 거예요? 저도 찍고 다녀. 찍고 다녀, 어저께도. 어쩜 아저씨가 왜 찍냐. 핸드폰 보여줘라 하니까 안 찍었다, 안 찍었다라고. 사진을 왜 찍어? 사진 안 찍었다고 얘기하라, 지금. 사진 안 찍었다고 얘기하라, 경찰 들라고 얘기하라, 지금. 그래서요. 응? 억울하다고, 내가. 아휴. 또 바탕이 남겨. 야. 우차별적으로 촬영하는 그녀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다는 주민들. 불쾌하죠, 자꾸 찍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뭐 얘기라도 하고 왜 그런지 들어보기라도 할 텐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때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사진을 깨들고. 걸어서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걸어서 가보자 하고 올라왔는데. 그니까 무심코 우리가 올라가. 층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어휴. 너무 놀라가지고. 어휴. 언니 빨리 내려가자고 내려왔는데 이 여자가 따라와서 여기까지 와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저희를. 아휴. 그대로 막 심장이 발라발라 떨리고. 뒤에서 쫓아오면 어쩌지. 아이씨 이거 너무 잘못이서 왔다. 어휴. 그런데 취재 중 그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워크인 냉장고를 음료에서 냄새가 난다고. 네? 음료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까요? 마정숙 씨가 편의점에 왔던 그날의 CCTV 영상입니다. 어, 저게 무슨 행동일까요? 이상한데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냄새가 왜 이렇게 나요? 물건 사기 싫어요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셨어요? 네, 확인해봤는데 안 났어요. 냄새 안 나셨어요? 네. 어휴. 며칠 뒤에 그녀가 편의점에 다시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료 하나를 먹고 위가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구토를 계속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환불을 해야겠다.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제 얼굴을 바로 찍으셨어요. 제가 핸드폰 잡았는데 내 물건에 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내 물건에 어디다 손을 대? 그래서 그 후에 다 환불해드리고 더 이상 없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냄새 항의를 받은 또 한 사람. 선생님한테도 뭐 따로 말씀을 하셨었나요? 그렇죠. 저거보다 한참 더 없는 나라네요. 우와. 네, 통화 끊으셨는데요. 네. 택배에 아무 일 안 하셨다는 거 맞아요? 여보세요? 택배가 냄새가 엄청나는데 그냥 난 게 아니라 얼굴, 온몸이 따갑다고요. 택배만 받으면. 아이고. 그걸 왜 저한테 항의를 하시냐고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물건만 배송했는데. 근데 왜 X가 그래요? 그러니까 X에다 항의하시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뭐에 시켰길래. 이런 골판지로 된 건데 옷이에요. 네. 따갑대요. 그리고 그남날 반품했는데 뜯어보지 않았어요. 이해가 하간 행동들이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결국 인천도시공사에 퇴거 요청서까지 제출한 주민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재차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내용이 퇴거 조치가 있을 수 없어요. 사유가, 그런 사유가. 어.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러세요? 대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사유가 되니까. 네. 저희는 계속 재개업하지 말자. 그녀의 계약 만료인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주민들. 그냥 이 사람이 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상황?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네. 그냥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 불안한 이들의 일상. 결국 각 층에 양해를 구하고 소음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 제석진. 그때 소음이 들린다는 연락을 받고 조심스레 나와보는데. 조금 긴장되는데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숨을 못 쉬겠는데요. 불안해요. 다음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 제작진.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방문 드렸습니다. 혹시 댁이 안 계시면 제가 명함 두고 갈게요. 이쪽으로 한 번 연락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경찰 분들이 왜 왔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만나고 싶지 않도록 누가 이제 자꾸 문 두드린다고 나오라고. 신고예요. 아 네. 있으셨던 거군요. 자주 좀 출동을 하셨어요? 어. 주로 어떤 건으로 좀 출동을 나오신 편이세요? 저 소음이에요. 소음의 근원지가 어디죠? 소음의 근원지는 저기 있어요. 주로 뭐 어느 시간대에 오시는 거는? 시간은 사실 대중은 없어요. 지금 새벽이도 있고. 아이고. 우리도 만나기 힘들어요. 본인이 신고할 때만 만나고 남들이 신고할 때는 문을 열지도 않아.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 만나 뵙기 진짜 어려운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다시 찾은 빌라. 그런데 또 경찰이 출동이 있었습니다. 또 왜요? 아니 지금 신고해가지고 더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신고 있어요? 아 본인이. 어. 잠시 기다리고 있던 그따. 어. 경찰과 함께 밖으로 나온 그녀. 아 다 맞어요. 저 분 맞죠? 한국인 분 맞으세요? 어디세요? 저 어제 전화드렸던 김 씨. 선생님 혹시 오늘 대화 조금 어려우실까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어휴 그냥 가버리세요. 몇 시간 뒤에 그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기 아까 여기 그 투택 싸우에서 저 잠깐 봤죠? 요즘에 가정사가 안 좋아서 네. 말아요. 누구하고 말할 그 저기가 아닌 감정이 아니에요. 가끔 우시고 이런 소리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운다고요? 선생님이 좀 우시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없어요. 무슨 소리를 질러. 감정 되게 안 좋은가 보네 다들. 나는 그런 적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나 진짜 굴 때리네 이 사람들. 이유사인센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여기다가 진짜 제보를 했죠? 아니 민원 신고해도 안 되니까 제보를 했겠죠. 경찰이 찾아온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국세업 그대로 없는데? 주민들의 말과는 달리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그녀. 이사를 계획하거나 이런 계획도 좀 있으세요? 만기 지나면 이사 가야죠. 만기가 됐으니까 거의. 지금 혼자 사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어? 아하. 우리는 주택 관계자로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이 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원래? 아휴 원래 알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주전을 해요. 자기가 돈이 인수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사를 못 간다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까지. 이사를 못 간다고 하면 자기는 따로 왕가 되고 자기만 빼놓고 다 한편이라는 거죠. 경찰이 와도 마찬가지죠. 피해 사고 내지 피해 망상으로 이미 넘어간 것 아닌가. 나이대를 고려하고 경과를 봤을 때는 조현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축에서 보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 축에서 보면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봐집니다. 그녀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벌써 세대 두 대가 이사를 갔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행정입원을 몇 차례 신청을 했는데. 행정입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대상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판단 자체가 안 되니까.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 정신공학 복지센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담 절차 진행하고 입원이 가능하면 입원까지.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나왔어요. 지금, 응원함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만юда 지절로 내가 계속 민중에서 뱀어캠기로 하elujah. 하얀 엄청난 상담 지적이 믿음이 35초 voll devil. 지금 만들어점이 아니고,